육아가 처음인 엄마 아빠를 위한 필수 교육 도서 오늘 시대책에서는 나도 부모는 처음이야 도서를 소개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생애 초기 36개월 잘 싸기, 잘 먹기, 잘 놀기 등 그 시간을 꽉 채울 실전 육아 정보를 드립니다 24개월에서 7세 교재에서는 훈육, 또래 관계, 사회성 등 아이의 언어와 인지 발달에 도움을 줄 정보를 드립니다 막막하기만 한 부모에게 육아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강연을 통해 같은 시기에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실제 상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, 행복한 아이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